오늘 찾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식 에메랄드빛 바닥으로 제주의 와수가 하고싶어요 잠깐 밥먹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공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전설의 맛집으로 고고고 아 가깝네요 공항에서 맛집 인증이라도 하듯 이곳을 다녀간 수많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 오정연 아나운서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들로 묻지방이 다를 지경인 거 보니 맛집 많네요 맞아 저는 여기 한 20년째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오거나 아니면 출장 올 때마다 늘 오던 식당이거든요 서울 사람입니다 나주 출체입니다 I originally coming from Hong Kong I'm from New York to New York 우와 글로벌한데요 아우 색해인이 반한 오늘의 메뉴는요 제주도 호주의 모든 고개가 꽂혀서 나오기 때문에 흑돼지의 모든 부위가 꽂혀서 수상하디 수상한 오늘의 음식 어머 이건 찍어야 해 도대체 뭐길래 다들 이러시는지 This is amazing 오 눈이 엄청 붙었어요 오 이거 진짜 어메이징 이거 뭐야 하나 내 키보다 커요 와 진짜 밝히로 세상에 아 이렇게? 굽는 것도 만만치가 안 돼요 지글지글 굽는 소리에 잠자던 미각이 펄떡 모두 집정 29년 전통 흑돼지 왕꼬치구이 입장이요 바로 먹는 거 아니죠 초벌해오면 한 번 더 구워줘야 한답니다 부드러운 가브리살과 고소한 오겹살 담백한 갈매기살은 거들거들 항공살에 담백한 갈매기살 할빗살과 목살 떠지 더워 한 번에 더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겠죠?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아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진실의 미건 등정 아주 쫄깃쫄깃 아주 쫄깃쫄깃 아주 쫄깃쫄깃 아주 쫄깃쫄깃 아주 쫄깃쫄깃 제가 좋아해요 부위별로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먹으면 육즙이 입안에서 맴돌고 너무 맛있어요 꼬치도 정말 유명하고 맛있는데요 메인은 따로 있어요 사장님 저게 메인 아니에요? 장고조 주인공은 뒤늦게 나오는 법 오늘의 주인공 흑돼지 통갈비 구이구이구이 통갈비? 한입 딱 베어물고 싶은 이 통갈비는 어디서 온 거죠? 세상에 옛날에 제 집에서 잔치를 할 때 보면 고기를 잡는 분들이 계셨어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뼈 붙은 고기가 상당히 귀했거든요 돼지 잡으시는 삼촌들 옆에 가만히 있으면 뼈를 장작불에 부어서 줬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이렇게 두 손 잡고 뜯어먹었던 그 맛이 평생 기억이 났더라고요 고기는 뜯어야 해요 어머나 어린 시절 먹었던 그 시절의 맛 전설의 향수가 가득한 이것이 바로 29년 전통 흑돼지 통갈비 구이 아 벌써 인생의 맛을 알았어요 고기는 이렇게 먹는 거다 잘 먹으래요 잘 먹으래요 맛집 명제입니다 오 한 번에 아 맛있겠다 제대로 먹네요 진짜 무서워요 오빠 친구들이 인정하네요 진짜 맛집이죠? 김기가 없이 담백하고 맛있어요 신선하고 뱃뱃하면서도 뱃뱃팔 너무 맛있습니다 전설의 집답게 단골 손님들의 추억도 가득하다는데요 와이프 와이프를 처음 데리고 왔는데 와이프는 서울사라는요 역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 싶어요 역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걸로 점수당인데 그쵸 아 이 사람은 이런 데서 알고 있네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방문 된 것 같아요 김준환 고기 아이고 귀여워요 가족의 인연을 맺게 해준 이 통갈비를 만드신 분 누구신가요? 누구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돼지 장사를 하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고기도 인연도 특별하게 만든다는 오늘의 주인장입니다 아니 불 앞에서 지금 날씨 엄청 더운데 갈등돼서 얼굴 딱 등 흘리신 것 같은데 이 마늘 흘리수와 완전히 더워맛이 거기에도 어떤 겁니까? 여기가 없습니다 되게 맛있게 드리자나면 원래 검은 사람이 아니오다죠 백옥 피부 맛이야 백옥 피부 원래 백옥 고생 많으셨군요 아우 메라지 풀 앞에서 열정이 대단해요 진짜 아니 근데 손님들이 고기 되게 신선하다고 하는데 고기 직접 손질하세요? 그거 당연하죠 한번 나 우리 작업장 한번 가보자 이곳이 바로 전설의 고기 작업장 신선한 흑돼지만 취급한다는 전설 작업장엔 깔끔하게 손질된 흑돼지가 전등 무조건 원 플러스 등급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 이야 고기 좋습니다 우와 쓱쓱 준비를 거친 다음 망설임없는 전설의 손길 목살, 오겹살, 완벽불립 뭐 어쩜 색깔 저렇게 곱죠? 거침없는 손길로 왕꽃에 들어가는 함경쌀부터 갈매기살, 카불이살까지 우와 이렇게 처음 봤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기에는 갈비 중에 갈비는 갈비인데 보통 갈비는 아니라 어떤 갈비죠? 무슨 갈비에요? 접착뼈라 에? 접착뼈? 접착 하나님 근데 접착자는 스크람보는 부분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근데 어떻게 우리 피디님은 접착뼈라고 전 처음 들어봤는데 제주도에서 그렇게 그러나 봐요 서울사람같이 생겨보단 서울사람은 서울사람의 기준이 뭐죠? 제주에선 잔칫날마다 돼지를 잡아 다 함께 즐겼다는데요 그중에서도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했다는 접착뼈꾹 갈비 부위지만 주로 굽거리로 사용했던 부위를 부위로 재탄생하려면 섬세한 손질은 필수 그런데 잠시만요 보통 갈비뼈 손질할 때는 질긴 근막 제거가 필수 아닌가요? 제거하려면 질긴데요 보통 근막을 제거하지 않나요? 근막은 질기다 그랬는데 접착뼈 막이 질기가 아니고 상당히 쫄깃쫄깃하게 갈비 손질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거라 이거 뭐죠? 부위? 이거 그냥 뼈 모양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뼈 모양이니까? 자세히 자세히 어려워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죠? 착한 사람인지 매일 부위요 갈비는 뜯는 만한 입과에 뜯을 때 근막에서 쫙 갈라지면서 갈비는 부드럽고 이 근막이 있는 부위는 쫄깃해서 조합을 쫄깃하게 질긴 혈관과 힘줄만 제거한 뒤 부드러운 살코기와 쫄깃한 근막은 바나나 껍질 벗기듯 쓱쓱 벗겨주면 부드러움과 쫄깃함이 어우러진 푸짐한 흑돼지 통갈비 손질 끝 여기에 초벌로 육즙은 가두고 숯불량 은은하게 입혀 손님상에 나가면 손님들이 맛사냥 와요 하지만 손님들에게 맛을 인정받기까지 힘든 일도 많았다는데요 힘들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단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달려왔던 거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가게를 이렇게 크게 옮기거나 그렇게 되면은 각종 SNS에서 그런 말들은 꼭 나와요 옮기더니 맛이 변했다 여기가 무슨 맛집이라고 여기는 오지 마세요 저는 절대 안 가요 정신적으로 그때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잠깐 쉬어보자 넌 진짜 지금 쉬어야 된다 여행을 하기 시작했죠 맛집 탐방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하나하나 시찰도 했고 배웠어요 사라져가는 열정 그리고 일에 대한 능력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 그 댓글 글자 하나하나 단어에는 신경쓰지 말자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지금 보면은 뭐 좋은 글도 있고 힘내는 글도 있고 응원하는 글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기분은 좋죠 재미도 있고 일할 맛도 나고 네 그때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전설 얘 젊을 때 나하고 같이 했던 우리 집 불통이 오다 개업 때부터 사용해왔다는 불통 저금이 안 버리셨죠? 이거 왜 안 버리고 계세요? 얘 닮자 놓고 와 젊었을 때는 열정을 활활 태우다가 어? 또 이렇게 또 이제 뭐 아프다고 해야 되나? 젊음이 다 열정이 여기 타들어간 거니까 이게 29년째니까 함부로 버려줄 거야 이걸 무슨 마음인지 알 거야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맞이한 29년 차 그동안 단골 손님들도 꽤 늘었답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볼 때마다 맛에 놀란다는 손님들 뼈 띄고 싶어요 뼈가 지금 한 번에 먹었는데 쏙 빠졌어요 지금 일단 초바를 사장님이 해서 갖고 오시거든요 초바를 갖고 오시면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너무 신기해요 칭찬이 자자한 주인장의 초벌구이 실력 고기는 아무나 구우면 안 됩니다 자격증 필요해요? 사장님이 직접 굽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집 대표 메뉴들이 대부분 초벌구이를 합니다 접착돼도 공하고 꼬지도 공하고 초벌구를 해야 이 육축을 가질 수가 있어 맛이 사장님 안에 무슨 방법이 있으신가 봐요 피디님은 고기 얼마나 잘 구워 나 양 한번 해보자 고기 잘 구워요? 과연 그의 대답은? 왠지 느낌이 자 전설과의 한판 대결 중결에 맡은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난 고기만 30년 구워서 저는 23분 고기만 먹었습니다 과연 10분 동안 누가 얼마나 육즙을 많이 가두는지 그것이 오늘의 과제 숯불로 고기를 구울 때는 자주 뒤집어줘야 타지 않고 잘 익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설 마음에 안 들죠? 자주 뒤집기 신공과 기다림 신공의 대결 자 10분이 다 돼 가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전설 갈비는 육즙 팡팡 육즙 흐릅니다 먹고 싶네요 육즙 어디 갔죠? 퍽퍽하네요 퍽퍽하죠? 자 이 대결의 승리는 전설입니다 육즙을 하려는 그걸 못하네 처음부터 대결 불가였다고요 먹는 거 잘 아는데 기름기이신 오겹살이나 목살이냐 초벌할 때 뒤집어주는 게 맞아 맛이에요 통갈비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분이라서 초벌할 때도 바로바로 뒤집으면 안 돼요 한쪽 면이 어느 정도 익혀진 상태에서 막이 생성돼야 주버를 가다두는 거지 맛입니다 오븐 놔두고 오븐 뒤돌려서 또 굽고 그 다음에 오븐은 토님한테 가서 떨어지는 거지 맛입니다 이야 이게 다 방법이 있어요 5가 3개라 오삼이고 다 오삼 오삼 법칙 오삼 법칙 오랜 연구 끝에 터득한 전설의 오삼 초벌 법칙 50% 정도 초벌해 육즙을 가두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육즙 가득 머금은 통갈비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매일젓 참 맛있죠 매일젓 저하고 담백한 통갈비에 요 매일젓 살짝 푹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니까요 매일젓 참 맛있어요 매일젓 맛있게 먹는 방법은 알려드리고 알려주세요 우선 마늘 넣고 굽고추를 한 개 정도 사러 놔야되고 그 다음에 소주를 한 반 정도 오 맞아요 소주를 넣어요? 이것이 비법이에요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정말 맛있다 이거 몰랐는데요 진짜 빨리 찍어 먹으면 굽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소주를 넣어야 한다 단골의 솜씨로 업그레이드된 매일젓 한 번 맛보면 뜯어도 먹고 찍어도 먹는 흑돼지 신세계 전설의 통갈비 구이 내 마음이 즐거워야지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직원들한테도 잘해요 이왕 할 거 즐겁게 하자 뭐 그러면 일단 저는 못 고를 때까지는 할 거예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저한테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초심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맛을 전하고 싶다는 전설 이만 그대로 오랫도록 남아주길 약속해줘